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해킹당했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 제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죠 소파스코어에서 광고집행을 하고 싶다고 앞에 14초 정도짜리 프로모션 비디오를 삽입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광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사실 제 채널 지메일을 통해서 한 번씩 광고권이 들어오긴 하지만 저는 광고를 좀 잘할 자신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광고를 거르는 스타일인데 소파스코어는 워낙에 잘 아는 사이트라 의심한 푼 없이 광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소파스코어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동영상을 받았는데 보통 AVI 파일, MP4 파일 이런 형식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SCR 파일이라고 좀 생소한 파일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좀 머지 싶긴 했지만 멍청하게도 그 파일을 재생시켰고 제 채널은 이상한 시바견 그린프사와 함께 제 채널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트포인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바 그리고 이 방송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 삭제까지 되어버렸죠 이런 시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놀라셨을 테고 저 또한 사실 피해자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순진해서 속이면 그냥 다 속았고 진짜 바보같은 놈이라는 거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 아무튼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거의 3년 넘게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오늘도 구독자도 9만 8천명까지 도달했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실버 버튼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목전에 두고 채널이 터지니까 사실 밥도 잘 안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K리그와 겟이 이미지 등 저작권 계약도 맺고 구독자분들 멤버십도 열고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면서 노력하는 만큼 보상도 따라오고 차근차근 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타이밍에 채널이 날아가니까 너무 허무했습니다 당장 저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다른 직업을 가져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는 유튜브 채널 말고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축구 이야기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랑 일부러 친해지기도 했고 축구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리고 그 연장선을 만들어준 게 저의 유튜브 채널이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많은 축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저의 축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정이 정지당하고 제가 구글이랑 유튜브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저랑 꼼병지TV 같이 하는 유튜버 충나인님이라고 그분께서 흔쾌히 유튜브 계정을 빌려주셔서 구글과 유튜브 측에 원활하게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나인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 해킹 사실을 커뮤니티 기식을 통해 알려주신 사컬어리님께도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すご 스튜어 어떠세요 4 3 5 5 6 10 10